S.T.A.Y.C. 여기는 스테이씨 미니 3집 뮤비 촬영 현장인데요. 제 첫 승장! 많은 분들이 혼자 찍는 처음인데 굉장히... 꽤 쭛쭛붙하네요. 이게 맞아요, 지금. 오구!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연기의 신. 수민이. 원래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가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완전 티 같다. 티야? 너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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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좀 더... 조금 더..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저의 스타킹. 그리고 저의 헤드셋. 저의 포인트 되는 이 귀걸이까지. 오늘 포인트가 많네요. 완벽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어... 너드 컨셉이에요. 너드 컨셉이에요. 너드를 벗어나고 이제 핑크가 될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줘요. 승리. 정말 너무 더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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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춤을요. 승리. 이제 잘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춤을 춰주고 계시네요. 와! 끝났어! 제가 공발래. 다가서 들어갔네요. 여기 있습니다. 어떡해요? 제가 여기서 춤 어떻게 춰요? 이따 혼자 춰야 된대요, 저. 자신 없다. 어떡하죠? 혜연이 한 번 찰떡인 연기 같아요. 부끄러워 하다가 공인 해제. 좀 그라미. 부끄럽네요. 이걸 몇 명 입은 가요, 지금. 아, 어쩌래. 잠깐만. 이거 뭐야. 어떠냐, 나의 웨이브 실력. 큐! 파이팅! 저는 개인적으로 앞머리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팬분들께 실수해 앞머리 없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름이니까 좀 열어볼까 했는데 이번 활동 한번 기대해 주세요 완전 여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열어자 열어자 뭐뭐 돈 필요하세요? 얼마 하면 돼요? 이 정도? 언니 그냥 가죠 한 대 들어 맨입으로는 안 되죠 애기 한 번 보여주세요 이거 그거네 맨날 우리 자컨에서 맨날 맨입으로 안 되지 애기 한 번 보여주세요 이거잖아 이거 그치 이런 게 다 배우는 거야 이런 이런 여러분 잘 소리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찬 소리 알 Christian 첫 번째 날, 화이트 책장에서 마지막 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왜 왔냐면 지금 제 머리가 아주ELLE 예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러 왔지요 제일 오랜만에 좀 그런데 약간은 공주였던 애 친구는 요정? 입니다 애들 유튜브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직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귀여워. 이제 박시윤의 셀타 타임을 구경할 거예요. 짠! 감사합니다. 스테이 씨는 이렇게 뮤비 촬영 현장에서 이러고 올까? 드릿지 안무 잘 찍을 건데요. 제 파트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줄 거예요. 어, 미안, 미안, 미안. 그리고 앞줄 이거 할 때 여기에 줄이 많으세요. 네. 그kur 뭉쳐. 이거 했지? 박자가 방금 바뀌어서 박자 바뀐 박자를 한 번 맞췄고요 헷갈리지 않게 잘하고 있었어요 우리 세연이가 한 번 틀렸는데 와가지고 헷갈리셨죠 안 틀렸잖아요 안 틀렸어? 아 헷갈리셨다고요 아무리 세연이가 자주 틀려도 그렇지 아 진짜 안 헷갈렸어요? 아니야 이거 딸기잖아 들어갈 자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동물아 죽었던 거라고요 좀 해봐 별래야 너무 많이 남아서 웃겨 그럼 다음 촬영 장소로 가볼까요? 가볼게요 첫째 날 다른 장소입니다 제 파트 Let's go, let's say 처음은 시험 봤을 때부터 굉장히 이 파트를 좋아했어요 뭔가 신나 지금 다른 출연자분들과 댄서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스테이션 뮤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호호호호 시간대가 그냥 밤이에요 밤이라 다들 대략 신지 밤 아니에요? 12시 지났거든요 밤 아니에요? 맞네 12시 10분이에요 안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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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합니다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미어진 나 진짜 텐션 높다 지금 뭐지? 아 여러분 저한테 애들이 제가 맨날 어디 간대요 저는 맨날 어디 간 적 없거든요 아니 맨날 뭐 하려고 하면 얘 막 없어요 맨날 시은이도 맨날 없고 얘도 없어서 또또지 얘는 또또지에 또 쟤는 또또지에 또 야 또또지에 또 스포 스포 같이 쳐요 스위트도 같이 쳐요 하하하 스위트도 같이 쳐요 Let's say 이제 그만해요 네 네 슬픈 다 잘한다, 5년 또 시작해볼까.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 침иц마이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오오오 오케이. 지금 제가 자윤이보다 체중이 좋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제 심장에 지쳐서 좀 앉는 것 봐. 지금은 새벽 12시, 수민이가 살아난 시간. 동생아 언니 어부바 좀 해주겠니? 다리가 아파. 동생아 언니 떡볶이 좀 사주겠니? 언니 떡볶이도 먹어보고 싶다. 동생아 키 좀 줄어들면 안 되겠니? 언니 높은 거 그만 신고 싶다. 이거 좀 사실적이다. 동생아 키 좀 줄어들어. 동생아 키 좀 줄어들어. 동생아 키 좀 줄어들어. 뿅! 안녕하세요. 오늘의 오프닝 요정은 제이입니다. 제가 첫 번째 촬영이어서 침에 나와 있는데요. 개인 씬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방금 와이어를 제가 잠깐 타봤는데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스윗의 마음을 좀 연구를 할 거봐요. 속일 생각하지. 나 이제 난다. trustee. 나 이제 난다. 나 다 같이лю다. 나 다 같이. 나 다 같이. I love you. 한 번밖에 안 올라가서 좀 아쉬운 일을 위해. 수민 언니는 언제 이렇게 올라갔다고 기억나세요? 저도 그만큼 올라가 보고 싶어요. 저 너무 재밌어요. 더 올라가고 싶어요. 저의 첫 개인신이 끝났습니다 와이어도 너무 재밌었고 오늘 촬영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개인 촬영은 윤희입니다! 나와주세요! 고! 오늘 마술사예요 근데 지금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점점 피했어요 또 평소에 맛을 되게 뭐야 6대4밖에 안했어요? 과감하게 하려고 했는데 0.5 대 2.5 하려다가 6대4 정도 했어요 내년에 한 7대4 해주고 아 그렇죠 제휴 때문에 얼마나 고싱고싱했는데 너무 신기할 걸 가봐요 생각해보죠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세현 언니 보이러! 아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고 어? 이게 아니라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이 하이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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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두가 뮤비 이틀차인 걸 너무너무 티 내고 있어요 너무 티가 나 대박 기다리고 기다리던 생일 선물 배송이 시작됐대요 뭐냐고 선물? 되게 예뻐 보여달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귀여워 완전 귀엽지? 뭘 갖고 싶어? 나? 갖고 싶은 거 많아 귀걸이도 좋고 목걸이도 갖고 싶고 에어팟 케이스도 없어 지금 그럼 일단 이거 내가 찜 난 그런 거 참 기가 막히게 예쁘게 잘 씻거든 아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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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나도 오늘부터 기다려라 박시윤 좋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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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열심에 좀 자, 여보세요 찬양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C&M! T&M! F&B! 5! 나 완성도 됐어요. 대신 일에 불만점만이에요. 뭐하는 건가 싶죠? 일에도 될까 싶을 정도로! 몰라! 짜질을 하자. 제가 제일 까마니까 저한테 맞춰주세요. 뭔가 지금 너무 느낌이 없으니까 쪘다니깐? 휘다치면 안 되면 쪘다니깐 봐야 돼. 쪘다니깐 봐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2회차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퍼포먼스 라이언스 군무의 날이었는데 우리 내일 엄청 새로운 거 하잖아요. 맞아요. 기숙사 선생님. 와 너무 나 기대돼. 그럼 우리 3회차에 넘어가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이거 안 들려줬어. 슈퍼! 컷! 안녕, 하지? 너 어디 학교 다니고 가야 돼? 캡처를 좀 더 살려서 별로 겁 안 먹은 액션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포그? 포그와트 주시지? 포그? 야, 안 잡겠지? 그런 짓꽂은 느낌으로 분위기를 바꿔서 했습니다. 또 하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좀 삐죽삐죽하면 망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만들었냐. 포그와트! 어? 내가 이기면 된대? 이거 막 바뀌어졌으면 태극당이 아니라 포그와트 출시를 했어. 포그마? 예! 포그마? 포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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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사에서 제가 이제 카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천도 만들었다가 변신하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게 잘못하면 실제 태극당할 수가 있어서 잘못하면 고구마 되잖아. 포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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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예요? 이거 오케이예요? 내가 오케이예요? 내가 오케이예요? 내가 오케이예요? 어?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언제 갈까요? 네. 저희 지금 몰래 빠져나가는 중이거든요. 조용히 해야 돼요, 세. 조용히 해야 돼요, 세. 조용히 해야 돼요. 액션!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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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너무 챙우십니다. 우리 이렇게 쳐주니까. 수고하십시오. 하나 둘 셋. 뿅! 3일 차 치러. 3일 차. 지금 몰래 나가다가 딱 들켜서 도망가는 씬에 찍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걸려봤잖아요. 안 걸려봤잖아요. 무슨 살이세요? 사감 선생님 선생님께서 오셨거든요. 제가 특별히 섭외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직경 섭외. 제가 어제 사감 선생님 오신다고 하셔서 머리 말리면서 사감 선생님의 파피 라이브도 봤습니다. 저희 약간 귀여운 거 같아요. 갑자기요? 네. 제가 좀 귀엽긴 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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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긴 하죠 아무래도. 제가 제일 귀여운데요? 지금 귀엽게 하고 있진 않지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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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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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벗겨버린 거야. 그렇지. 그냥 놔버리면 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놔둬게. 그렇게 하고 카메라 쪽으로 얼굴이 좀 와야 돼. 다가와야 돼. 아니 너무 다가왔고 조금 조금. 그 정도 다가와. 네. 끝. 안 돼요. 미래를 웃기지하는 자세한 장애입. 선종할 거야. 여러분. 착장이 바뀌었어요. 앞머리도 하고. 주궁깨도 하고. 동머리도 하고. 잘하답니다. 이번엔 약간 기숙사 타임. 이거. 기숙사 타임. 오늘 월요일 피해를게요.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기숙사 신인데 저희 스티시가 기숙사에서 노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면 돼요 저기 약간 제방 같더라고요 왜냐면 책이 많은 걸 봐서 제방이에요 근데 제방은 저렇게 더럽지 않기 때문에 제방이 아니에요 노 내 방 유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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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걸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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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속 스트레칭 하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이 좋고 세견도 좋고 네.. 네.. 음.. 촬영 중입니다. 멋있죠? 그럼 배우셔야 돼요, 이거. 저의 얼굴 이렇게 딱 들어갈까요? 제 얼굴로 이렇게 다 해주실 건가요? 잘할게요. 저희 훅 부분이에요. 여기가 처음으로 찍는 세트입니다. 이게 CG가 또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야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트라는 점. 너무 웃기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안아가서. 맛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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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트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바람도 안 불고. This is my new name. 영어 공부하라고 하셔서 생각하기에 영어를 좀 읽어봤어요. Let's go. I'm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버블 뮤직비디오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는데 맞아요. 뭔가 춤추다 갑자기 끝나버린 느낌이라서 약간 상상치 못하게 끝났어. 진짜 개인적으로 뮤비가 어떻게 완성될지가 너무 궁금한 뮤직이에요. 맞아 맞아. 잘 나올 거예요. 또 우리 눈 깜빡하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겠죠? 할 수 있어야 한다겠네. 우리 버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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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뮤직비디오 재밌게 봐요. 안녕. 누락 컴멜 잘 됐다. 망한다. 야 뭐 망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